이 세상의 끝을 주제로 하는 사진 공모전인데 연락받고만 이 세상의 끝을 찍었습니다. 근데 왜 과제를 저런 걸 내겨? 그러면 신창력 가볼래? 그럼 이거 어딘데? 처음 들어보는데? 근데 내가 집에 가면서 봤거든? 근데 1호선 끝이야. 우리 이제 어디로 가? 여기 맞아? 일단 찍어볼까? 찍으면 뭐라도 나오겠지? 됐어. 나 이제 열아홉쩌만 왔어. 하나, 둘, 셋! 야, 여긴 거 같은데? 여기가 문인데? 쟤가 아직 못 찾았어? 나가! 그냥 끌지 말고 나가! 하나, 둘, 셋! 하나, 셋! 둘, 셋! 하나, 둘,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